산업통상자원부가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산업을 키워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한류 열풍을 활용해 해외에서 대규모 박람회를 열고 제품 고급화를 위한 각종 R&D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우리나라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폭 확대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런 추세와 달리 올 들어 2월까지의 화장품과 의약품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14%, 8%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5%에 불과합니다. 중산층 비중이 확대되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유망소비재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먼저 K-뷰티와 K-푸드, 패션 등 대표 한류 소비재를 통합하고 각종 공연, 팬사인회와 연계한 대규모 한류 박람회를 중국과 브라질에서 오는 5월과 8월에 개최합니다. 글로벌 유통 바이어, 국내 소비재 기업 등 총 1,5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소비재 수출 대전도 오는 6월에 열 계획입니다.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유통 물류망도 이용합니다. 해외에 있는 유통업체를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해 소비재 수출에 활용하고 TV홈쇼핑사 등 지정 대상도 넓히기로 했습니다. 산업부는 전문 무역 상사 등 무역회사 20여 곳을 선정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활동에 소유되는 비용의 70%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R&D와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. 의약품과 농수산식품 등 유망소비재 연구개발 지원 규모를 올해 130억 원 늘리는 등 오는 2020년까지 대폭 확대합니다. 용기와 포장 등의 고급화를 위한 R&D 지원을 늘리고 3D 프린팅과 뿌리기술, 사물인터넷 등과의 융합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바이오 신약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 임상 1, 2상을 올 하반기부터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. 금요일 4 아멘